아빠, 뭐 해? 아빠, 오늘 손님 오거든? 어떤 손님이 오죠? 근데 힌트는 국가대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야. 정말? 전력을 다해서 싸우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아빠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려고 해. 예! 한번 레시피를 우선 보고. 대추를 4개 정도 넣어주세요. 네, 뭐 해, 아빠? 그 파리채요? 넘어져도 귀여워. 아무도 못 봤어. 일어나, 일어나. 됐어? 여기다? 우와! 다 된 것 같은데? 됐어. 다 같이 만든 배터리 완성. 오, 그럴싸한데요. 아빠, 아무도 안 보고. 기다려봐, 언제 오나. 손님들 빨리 오세요. 저희도 너무 궁금해요. 손님들 오면 말해줘. 됐다. 됐다. 와, 안 와. 아직 안 왔어. 오, 야야야야야야. 오, 야야야야야. 아빠가, 물 쏟았다, 물 쏟았다. 잠깐. 얼음. 잠깐. 울어, 울어. 잠깐, 잠깐, 잠깐. 내 아빠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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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아니야, 아니야. 그대로 멈춰라. 핸드폰 젖었어? 어, 저 안에 젖었어. 이제 한 명은 어때? 아니야, 안 젖었어. 괜찮아. 이거 쏟아도 되는 거야. 잘 되는지 한번 사진 찍어볼까? 어. 봐, 아빠 봐, 다. 다 들어오세요. 하나, 둘, 셋. 뒤로, 뒤로, 뒤로. 이렇게, 이리로 와, 봐봐. 이렇게 또 갑자기 셀카 남기고 하는 거죠. 그럼요. 들어와. 손 들어와. 한 번 더, 한 번 더. 귀엽다. 봐봐. 오빠 잘 찍혔다, 그치? 이거는 지금 또 안 봤네. 어, 이건 다 봤다. 이거 잘 나왔네, 그치? 우와, 이런 사진. 번지기 쉽지 않은데. 이야. 우와. 손님 빨리 오기 전에. 정리하자. 우리가 다 같이 하면 돼. 다 같이 이제 청소 시작합니다. 언니라, 오늘은 아빠가 사고 쳤네. 미안, 미안. 괜찮아. 내가 마무리할게. 아, 나은이는 좀. 오우. 무슨 소리지 진짜? 응? 응? 광희삼촌. 아하. 광희삼촌. 집에 오면 광희삼촌이구나. 건누야, 티비 여기야. 티비 여기 봐야지. 오빠, 아빠, 아빠. 뭐? 어? 누가 있어요. 여기도 펜싱인데? 어? 어? 어휴. 아, 티비 보고 같아. 티비 보는 거 같아? 나, 여기 봐. 나, 가자, 나가자. 인사하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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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구본대 선수 김진호 선수 삼촌들이 소개시켜준대 자 그러면 누구부터 이름 말해 볼래? 내 이름은 박나흔입니다 꾸꾸는 아니다 잡아요 잡아요 벌써 좋아 벌써 좋아 삼촌은 구본길이라고 합니다 네네 본길 삼촌 오 잘했어요 삼촌은 준호 삼촌이야 근데 어쩜 이렇게 얼굴도 잘 생기는 거예요? 아 진짜 너네 이 삼촌들 누군 줄 알아? 아까 우리 TV에서 봤잖아 금메달 따고 온 삼촌들이야 아빠도 금메달 있어? 아빠도 금메달 있어 아 주황아빠도 국가대표잖아요 나은이가 태어나기 1년 전에 14년도 아시안게임 때 금메달 땄었어요 아우 쿡쿡하네요 짠 어머 어머 이번 건가 봐요 멋있다 진짜 내가 나한테 걸어줄게 영광이다 딱 아까처럼 딱 딱 서 다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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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트레이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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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흔들어 손 흔들어 손 흔들어 무거워 이제 이거 삼촌들 진짜 귀한 금메달이거든 이제 다시 삼촌들 주자 삼촌들 목에 걸어주자 삼촌들이 우리 감동을 줬단 말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촌들이 TV에서 볼 때도 삼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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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가 낯을 많이 가는 거든요 오나 오나 오 진우 안녕 천천히 안녕 처음에 낯가려 낯가려 간다 먼저 가요 슬쩍 가네요 동백 슬쩍 조용히 들어가요 오우 밀당중 장난감치고 좋은가봐요 펜싱하고 싶다 여기서 우리 펜싱 배우볼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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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다 누나 손잡고 손 손잡고 다같이 펜싱 배우로 나왔나봐요 와우 다 펜싱봉으로 갈아입었어 이거 올림픽 때 입으셨던 거. 진짜요? 원래 다른 거 있었는데 폼이 안 난다고. 뒤에 이쪽이 뭐냐. 도쿄. 올림픽. 오늘 펜싱 배워볼 건데 펜싱 시범을 보여줄게. 우리 배우는 거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빠른지 보자. 로테이션. 인사하고. 그리고 쓰는 거구나. 이걸 이렇게 가까이서 보다니. 영광입니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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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는 거죠? 봤다. 봤다. 이렇게 하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 빠르다. 스피드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저거 뭐죠? 국가대표의 위력을 보여주신다고 해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어요. 어디까지 가능할까. 과일 찌르기. 금메달 보다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 많이 어려워요. 한번 해볼게요.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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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줘. 사과. 너무 작다. 여기 너무 조그만데. 수 있어. 안 되면 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레디. 공기 되자. 공기 되자. 아 야 열리야. 아 야 열리야 너무 높다. 너무 높다. 짧게 짧게 짧게. 너무 높다. 잘 안 되거든요. 선수 교체할게요. 이거 안 되면 선수 교체할게요. 선수. 근데 이게 되나? 안 될 거 같은데.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셋. 이번에는 과연. 자 하나 둘 셋. 아 저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아유 상당히 안 돼요.